지금은 재개발로 대부분 사라졌지만 종로 뒷골목 피맛골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높은 사람 행차를 피해 다녔던 길이죠. 수행하는 하인들이 개물럭거라 하며 위세와 행패를 부리는 게 싫었던 겁니다. 춘향과 관원 행차에 나오는 말 거들거린다는 거들먹거린다와 같습니다. 둘 다 왕실의 말을 돌보던 종칠품 잡직인 거들이 행차 앞에서 몸을 흔들며 우쭐거린 데서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흔들거리는 행태에서 나온 말이 거들나답니다. 재산 다 들어먹고 집안이 결단난다는 뜻이죠. 예로부터 간은 정신을 쓸게는 주떼를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운이 너무 왕성해 겁이 없는 것을 간이 부었다고 하고 흩한 짓 하는 것을 쓸게 빠졌다고 하죠. 권력에 취해 자신의 본분을 잃은 거들들이 그랬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은 국민 가슴에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동산 소유를 마치 죄악처럼 다루며 온갖 규제와 세금을 때리더니 정작 주택정책실행기관에서는 길이끼리 땅 사들이느라 바빴던 겁니다. 보상액을 늘리려고 멀쩡한 돈을 갈아엎어 이렇게 묘목을 심어놓은 데 이르러선 국민의 거들, 공복이 아니라 공공의 도둑, 공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땅을 사들일 때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퍼젓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비록 오늘 다시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내세운 공공주도 개발 정책의 신뢰가 거들날 지경인데도 마치 남의 말 하듯 말이죠. 장관이 이러니 LH 직원 게시판에 우리라고 왜 투자하면 안 되느냐는 글이 올라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신공항 예정지일 때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장본인이고 민주당은 보궐선거 핵심 공약으로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역설적이게도 책임자와 그 가족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조 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또 풀립니다. 나라 비전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견디다 못한 여당은 결국 세금 올리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아니면 그들들인가요? 3월 4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들이 그들내는 나라였습니다.